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촬영장 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이제 또 저녁시간 또 늦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녁시간은 지난 것 같고 이제 어두컴컴 해집니다 어느 지역은 비가 오고 또 어느 지역은 눈이 오고 이 작은 땅덩어리 인데도 확연히 다르네요 보니까 감기 걸려 가지고 아주 고생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에요 건강 음 100번 천번 강조해도 건강이 중요하다 어떤 건강한 우리 구독자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좀 아쉬웠습니다 계속 흘러내리더라구요 계속 흘러내려 가지고 결국은 양전에서 운전 됐고 0.26% 빠졌습니다 2561.24% 빠졌구요 음 개인들은 75억 기관들은 646억 정도 매도를 했구요 오늘 외국인들이 682억을 매수했습니다 음 상위정복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 아주 기가 막히게 폭락을 했어요 2.45% 음 하이닉스는 1% 올랐고 LG 인설 0.6 선바가 0.4% 올랐네요 그리고 현대차는 음 0.05% 빠졌습니다 포스콜딩스 1.9% 빠지고 네이버 1.3 기아 0.2% 올랐고 LG 화학 또한 1.57% 빠지고 셀트리온 포합이고 SDI는 0.92% 빠졌네요 카카오 2.6% 올리고 포스코 퓨치엠 0.9% 하락을 했습니다 음 하여튼 흥미로운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은 그래도 잘 선방을 했습니다 884.64 880을 이제 돌파를 했네요 어 외국인이 1415억 기관이 1144억 매수했고 기인들이 1989억 매도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배미 3.6 에코프로 0.78 빠졌죠 오늘 LNF 0.2 HLB 1.88 알테오젠 6.5 HPSB 0.2% 올랐고 셀트리온 제약이 0.89 JYP 1.1 레인보우 오브티스 0.77%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노 공업이 1.69% 올랐네요 LS 머트리얼제는 10.2% 빠졌습니다 펄어비스는 1.6 클래시스 1.49% 정도 올랐고요 일단은 에코 시리즈들이 좀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 좀 신나게 좀 오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떨어졌고요 오늘 새벽에는 미국장 참 좋았는데 우리 한국장은 영 시원찮았습니다 오늘 상해지수는 그래도 찔끔 올랐나요 0.2% 갑자기 훅 빠지더니 다시 또 훅 올라더라구요 그리고 심천 종합도 0.34% 상승을 했고요 홍콩 항생은 0.1% 빠졌습니다 홍콩 H 0.57% 또 빠졌어요 요즘 홍콩 H는 거의 거의 뭐 나락으로 갑니다 나락으로 그래가지고 ELS 투자하신 분들 특히 HG에서 추정하는 ELS 투자하신 분들은 아주 줄을 마십니다 달러는 1,317원 유로와 달러 1,317원인데 0.04% 빠졌네요 달러 인덱스 0.1% 올라서 102.31을 가리킵니다 현재 비트코인 날라다니죠 6,265만원인데 지금 좀 빠져더라도 6,200만 대를 돌파했다는 거에요 이도리엄은 308만원 정도 현재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기미들이 좀 비투를 하는 것 같아요 올 들어서 코스피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저가 매수하자 해가지고 기미들이 현재 비투를 하고 있다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4천억 정도 가량 급증했대요 4천억 개미들은 신용융자까지 활용해서 2차전지 등 대형주 매집에 집중을 하고 연초에 6거래일간 2조 5천억 정도 그런 규모의 주식을 매집을 한 거죠 금트협에 따르니까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해 12월 29일 17조 5,584억원에서 이달 8일 17조 9,349억원으로 5거래일 만에 3,76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3,765억 늘어나가지고 18조원 돌파가 초일기에 나섰다고 하네요 신용융자는 지난해 10월 23일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많은데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난해 11월 6일 비교를 하니까 1조 3,582억이나 불어났죠 특히 올해 신용융자 잔액 증가 속도가 코스닥보다 6가 증가 시장에서 두드러진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 29일 9조 한 166억원이었던 코스피 신용융자가 이달에는 8일 날 9조 한 3,219억 3,054억 정도 급증을 했죠 코스닥의 신용융자 잔액은 같은 기간에 8조 5,419억원에서 8조 6,130억원으로 한 711억 정도 증가에 그친 겁니다 개인들이 올드러서 비투에 나서는 것은 향후 증시 반등을 염두에 두고요 연초의 하락장을 대형주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이달 2일에서 9일 코스피가 3.5% 정도 뒷걸음을 치는 사이에 개미들은 한 2조 4,826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그 반면에 기간에 들은 같은 기간에 2조 한 9,880억 정도 팔아치웠죠 약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는 4,519억 정도 되고 코스피와 달리 개미들이 올드러서 코스닥을 순매수한 규모는 한 629억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9일까지 매집한 업종을 보니까 주로 반도체랑 자동차 2차전지예요 종목별로 삼성전자 5,530억 정도 순매수했고 하이닉스 2,350억, 두산 로보틱스 2,113억 SDI 2,098억, 포스코딩스 1,698억, 현대차 1,340억 기아는 1,168억, SK이노베이션 717억 정도 됩니다 포스코 뷰티엠은 697억, 포스코 DX 678억 이렇게 많이 사들였네요 주가 상승에 배팅하는 개미들과의 기대와 달리 코스피는 이날도 5거래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코스피는 이날 0.26% 하락한 2,561.24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직구만 해도 상승으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치를 밑돌아가지고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내놓다 보니까 결국에 장중의 내림새로 돌아선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상당히 안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침에는 좀 멀었더니 갔더라고 그래서 좀 오르지 않겠나 했는데 역시나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 7만 7,700원까지 갔다가 결국은 7만 4,700원까지 흘러내린 거죠 좀 아쉬웠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순배도가 좀 많아요 186만주 정도 되는데 뭐 이리저리 따져보니까 한 132만주 정도 외인들이 팔았고요 기관 애들이 125만주 정도 매들 했어요 금트는 좀 샀더라고 금트는 한 86만주 이상 샀는데 다른 기관들이 좀 팔았죠 오늘 개미들 이때다 싶어서 한 242만주 아주 신나게 샀습니다 그리고 우산주도 오늘 좀 올랐었어요 올랐다가 잘 가다가 막 쭉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데 오늘 같은 날 좀 신나게 올라주셨는데 결국은 미끄러졌다 아침에 6만 2,500원까지 갔다가 결국은 6만 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결국은 오늘 땡큐 매수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매수해라 하늘의 뜻이다 맥커리 23만 JP 18만 정도를 이렇게 매수했고요 그리고 모어간 스탠리들이 한 12만 4천 매도를 했습니다 하여튼 외인들이 전체적으로 한 27만 정도 매수를 해줬어요 오늘 기관 애들이 많이 팔아가지고 결국은 우산주도 미끄러졌다 거기다 개미들까지 팔다 보니까 좀 힘이 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좀 아쉬웠지만 제가 볼 때는 길려봤을 때 오늘 매수하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한 템포 채워도 됩니다 좀 쉬었다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할게요